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자 정부가 오늘 약 10개월 만에 부동산 관계장 간 회의를 열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직접 나서서 집값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했는데 집값 상승세를 바라보는 정부의 태도가 조금은 달라진 분위기입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부동산부 성나균 기자 나왔습니다. 성 기자, 부동산 관계장 간 회의가 무려 10개월 만에 열렸는데 시장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죠? 네, 이제는 서울 부동산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고려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정부는 서울 집값 상승세가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해왔는데요. 각종 지표를 보면 정부의 판단이 다소 어긋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나온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볼까요? 이번 주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2018년 9월 둘째 주 이후 70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 거래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만 서울에서 6,688건의 매매 거래가 일어났는데요. 2020년 12월 이후로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라는 점을 감안하면 7천 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매매 수급 지수 또한 기준선을 2주 연속 웃돌고 있는데요. 집을 팔려는 사람보다 사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여러 통계 지표들이 집값 급등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일각에서는 패닉바잉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내용들이 일부 나오긴 했는데 특별히 좀 눈에 띄는 건 없습니다. 다음 달 추가 대책을 좀 발표하기로 했죠? 네, 맞습니다. 일단 다음 달 대책에 앞서서 오늘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주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열린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에서는 공급 확대와 관련한 내용이 예상처럼 주를 이뤘는데요. 우선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오는 2029년까지 23만 6천 가구를 분양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수도권 신규 택지를 발굴해서 2만 가구를 공급하고 공공 매입인데 주택을 1만 가구 이상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추가 부동산 대책은 다음 달 중 발표될 예정인데요. 일각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완화, 수도권 내 유휴부지와 자종용지를 활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에도 공급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 좀 와닿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찾는 서울의 아파트를 늘리는 방안들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공급 측면에서는 정부가 더 이상 꺼낼 카드가 없어 보입니다. 이미 웬만한 대책은 다 내놨다는 의미인데요. 오늘 발표한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서 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건 지난달 공개됐던 저출생 대응책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또 신축 소형 B 아파트에 대한 세제 지원은 올해 1월 110 대책에서도 언급된 부분입니다. 이 세부 조건들은 일부 조정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새로운 건 없는 셈입니다. 한편에서는 정부의 공급책이 여전히 서울을 둘러싼 지역에만 집중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 집값 불안의 원인은 서울에 있는 만큼 현실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또 공급이 충분하다는 메시지만 반복하는 점도 시장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유로 꼽힙니다. 수요와 공급이 적절하다면 집값이 안정돼야 되는데 여전히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스스로 정책 약발이 떨어진다는 걸 인정하는 셈입니다. 지금의 집값 상승세는 투기 세력이 아닌 실수요자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집값이 움직이고 있다는 건데 이 말은 지금 정부가 수요가 있는 곳에 제대로 공급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나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성나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성나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